먹물이들 안녕하세요 먹는 생물입니다 오늘은 크리스피 크림의 할로윈 신제품 준비했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습니다 음료는 아메리카노랑 스위프한 캔 라테 ash과가 같이 먹어야 했는데 쫄깃쫄깃 청 stresses 이건 상췄깃 트릭터 당신부터 쌀가루 열이 소스 오븐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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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달콤달콤 초콜릿 아삭아삭 바삭바삭 오징어 바삭바삭 오징어 치즈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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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볼 마요네즈 고소한 맛 청양고추가라 꼬마추마추가라 랍스터 입안에 빡빡하며 마지막 입안에 비쥬얼한 입안에 그런게 없어서 쪼금에 비쥬얼한 입안에 이 입안에 비쥬얼한 입안에 쪼금에 비쥬얼한 입안에 맛있다 저는 얼음을 넣었는데, 초콜릿도 잘ог이를 넣어서, 끝이 더 큰 인삼거리에요.. 설탕이 Split의 면을 넣으면, 음료가 달콤하고, 초콜릿 흐흑 존맛이에요 이 밀떡이 엄청 이릿속에 이 뱀은 언제나 잘 어울려면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구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